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BC주에 미치는 경제적 혜택을 설명하고 이어 한 BC주 간 에너지 자원 협력과 우리 기업들의 대형 사업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에 테레사 와트 BC주 통상부 장관은 지난 11월에 있었던 방한 성과를 설명하고 벤쿠버 총영사관의 협력 증진 노력에 사위를 표하는 한편 기업 간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벤쿠버와 켈거리, 토론토, LA 주재 한국기업과 최호영 옥타 회장 등 한국기업인 25명 그리고 BC주 기업인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